한 커뮤니티에서 미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 I Can See Your Voice가 동시간대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여 화제입니다.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CJ E&M이 기획하고 스튜디오 테이크1에서 제작한 엠넷의 미스터리 음악쇼 프로그램으로써 일반인 출연자 중 실력자와 음치를 다양한 단서를 통해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. 2020년 초 복면가왕의 미국판인 더 마스크트 싱어를 제작한 폭스 방송사 관계자들이 CJ를 직접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판권을 구입했으며 이번에 첫 방송이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도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켄정이 진행자로 낙점되었습니다. 켄정은 미국판 영국판 본명가왕인 더 마스크트 싱어와 더 마스크트 싱어 UK의 패널을 맡고 있기도 한데 한국계 출신 인물을 계속 기용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프로그램 포맷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. I can see your voice는 미국 지상파 채널인 폭스에서 프라임 시간에 방영하여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에서만 460만 명이 미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시청하였습니다. I can see your voice 첫 방송 직후 해외 언론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습니다.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올해 가장 특이하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예능이 해선같이 등장했다고 평했으며 미국의 유명 업계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인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회부터 경고한 점유율을 보이며 대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미국판의 경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면서 음치를 골라내는 참가자를 일반인으로 변경하고 상금 10만 달러를 거는 등 일부 요소는 현지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.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현재 미국, 말레이시아, 불가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 등에서 방영 중이며 독일, 영국 등 다른 해외에도 수출하여 방영될 예정입니다. 미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 I can see your voice를 본 미국, 시청자들은 폭스가 한국에 기반한 음악쇼로 돈 좀 벌고 싶은가 보다 미국화된 한국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안 가. 한국 너목 뽑았을 때 연예인들 반응이 좀 오글거리더라. 한국 오리지널 버전이 훨씬 낫다. 재밌는 게임쇼네. 울려줘서 고마워. 나 분명 가왕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등과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